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여의 기적이 나옵니다 불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은 마테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다 기록되는 유일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 그 후라는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5장과 6장의 사건들 사이에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1년 전쯤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1절 2절로 미루어보아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가까운 범철에 휴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산에 오르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돌여 배척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도리어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와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을 앞에 닥친 당황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심하는 또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 산에 오르시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을 의시한 제자들의 걱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을 의시한 제자들은 걱정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뒤에 보면 5천명쯤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수가 5천명쯤이나 되는 그런 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앉아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들판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먹을 거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처한 장소 바다 건너 산 들력에 있으므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상황이 걱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네 어떻게 대답할래?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걱정을 흔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를 주시어서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시려고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의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그 앞전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보다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였고 그것이 걱정이었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니며 과거의 많은 축복을 체험했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현실 문제 앞에서는 힘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빌립과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힘을 잃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힘을 내쉬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빌립을 의시한 제자들의 걱정은 결국 생각해내는 것이 세상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없으니 자기가 늘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해왔던 방법대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빌립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살펴보며 빌립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은 200량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삭을 5만원씩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은 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필요한 돈입니다 물론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러니 빌립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빌립이 사용하려던 이성적인 방법, 수단, 그것은 걱정하는 믿음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걱정, 근심,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져와 적극적인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적인 방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나요? 이성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물며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성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후원자이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원자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크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믿음의 포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포금서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런 말 단어가 백여 회 정도 그렇게 나오는 포금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믿음의 포금서다 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이 참 하나님과 예수 크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5절을 우리 다 함께 함께 한번 천천히 잘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물어본 말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믿음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육신의 삶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염려가 되십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디서 떡을 사야 되니 내가 생명의 떡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흔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리빌 시험하여 예수님이 빌리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할 방법을 알고 그 문제 해결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공동체 성락선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수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지난주일 VIP 초청잔치 때 오신 1교구 4교구 세 가족들을 축복하시어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날 VIP 초청잔치라는 2교구 7교구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은청을 베풀어 주셔서 중복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일 날까지 종교개혁지에 술래여행 가시는 술래 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술래길이 되게 하소서 꿈성 성경통도 진행하는 제자반 등 말씀삼 훈련을 통해 말씀을 삶으로 잘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일본 구마모토현 에콰도로 등에서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익히야 합니다 지진, 전쟁,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을 극류로 여겨주셔서 상처 치유와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아 första 아멘